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리드컴 공원 호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 비디오를 올리는 이유는 첫번째 비디오를 생각보다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먼저 말하고 싶고요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좋은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여기 봐봐 아주 여유롭습니다 호주는 사실 영어로 얘기해야 될지 한국어로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쑥스러운데 지금 사람들 지금 오고 있던데 지금 와 대박 나 지금 너무 창피했대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이구요 필리핀 애기도 있고 필리핀에서도 한 2년 살고 호주에선 7년 살았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사실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뭐 필리핀 음식을 소개시켜주고 한국 음식 속에 필리핀 음식 속에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영상 좀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구독 부탁할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엄청 배고픕니다 집에 와서 밥먹고 씻고 내일 출근 출근 새벽에 일어나죠 아무튼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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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